요즘 웹툰이나 만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경북 상주시가 만화에 특화된 도서관을 만들고 임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상주시내의 한 도서관. 아이부터 어른까지 자유롭게 앉아 독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읽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만화책입니다. 제가 원래 책을 별로 안 읽는데 스파이더맨 그런 게 많이 있어서 한번 읽어봤는데 재미있어서 더 읽고 싶어졌어요. 올해 전 출간된 추억의 만화책부터 최신 유행하는 만화책과 웹툰까지 7천여 권의 만화책이 도서관 곳곳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만화책 되게 많이 보고 빌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추억 돋는 것 같고 아이들이 만화책이라도 많이 봤으면 사실 좋겠거든요. 지난 2019년부터 상주시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온 상주시립도서관이 최근 임시 개관을 시작했습니다. 경북에서 유일하게 만화에 특화된 도서관인데다 전국 만화도서관 가운데 규모도 가장 큽니다. 그동안 인구 9만여 명의 상주시에 도서관은 도립도서관 딱 하나밖에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컸지만 이제 이런 문제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시립도서관 임시 개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주말에는 하루 평균 200명 넘는 시민이 몰렸습니다. 특히 시립도서관에는 웹툰을 직접 그려볼 수 있는 웹툰 창작 체험관과 전시관 쿠킹 클래스 등도 마련돼 있어 도심 복합문화센터 기능도 할 예정입니다. 상주시는 가을쯤 유명 웹툰 작가 등이 참여하는 만화 웹툰 축제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상주시립도서관은 3개월간 임시 운영을 거친 뒤 오는 4월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